무효 나는 그냥 인지 밖에 못봤잖아 잠깐만요 동생이 떡볶이 다 만든 것 같은데? 받아와야지 떡볶이 받아와야지 잠깐만요 동생한테 갔는데 언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뭔가 이상하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동생이 계속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? 그러니까 기름떡볶이를 만들었대 이렇다 비주얼은 이러하다 뭐랄까 뭐랄까 식감이 신기하다 해명의 기회를 주라고요? 동생이 만든 건데 그냥 그렇다고? 여러분들은 뭐 지옥의 노잽소는 튀겼느니 뭐 감사합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추억의 소시지 부침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 비주얼부터 지옥의 화염으로 조리한 뒤틀린 녹용 지금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텐데 해명하고 싶니? 동생아? 해명하고 싶다면 내 방을 두 번 두드리렴 Może히 형 기름떡보기 иходась 빅피나 해명할 시간에 컵나면 무리나 올리다 간간이 이런게 있거든요? 지금 초점이 안잡힌 데 그냥 새까만 덩어리에요 이런게 떡에 덕지덕지 부서.. 양념이 묻은 파라고요? 이거 진짜 딱딱해요 포크로 찔러도 기스조차.. 기스조차 안나요 이건 뭐죠 도대체? 뭐요? 옥자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못 전해줬는데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 옥자님 만원 감사합니다 야 옥자님이 비상하래 저 사람의.. 어 뭐야 동생이 멀리서 이렇게 뛰어오면서 만원 받은거 알고 옥자 하이 내 방에 막 뛰어오면서 멀리서 옥자 하이 옥하이 이러면서 뛰어오길러 문 탁 닫았어요 감사합니다 고 롱 장 소금 이렇게 다 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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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